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을 호구로 구속 개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 쇄신위원장에 법원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김 위원장은 어제 서울 남부지법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 보석 신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보석 청구 14일 안에 기일을 정합니다.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